가요! 5, 4, 3, 2, 4 고마워! 하하! 고마워! 하하! 우와! 맞았어! 우와! 우와! 맞았어! 맞았어 맞았어! 우와! 맞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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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망편하다! 아! 망편하다! 아! 망편! 야 어떻게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나오지? 자 그럼 정미선 씨 차례입니다. 어떻게 번호가 이렇게 나오지? 야 이거! 8번! 8번! 이거 알아요? 8번? 그냥 내가 아는 거니 나 아니죠? 선배님 나 아니죠? 저요 여러분! 어떻게 돼요? 다섯 살겠습니다. 나 아니죠 진짜? 4, 3, 2, 5, 4, 3, 2, 1 나 아니죠 진짜? 나 아니요 나 8번 아니에요! 4, 3, 2, 1 8번! 지성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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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구애인! 지성진! 아 나 다 알았는데! 1번 확인해주세요. 자 김종국 씨 차례입니다. 추첨해주세요.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죠? 3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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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은 왜? 아유 진짜! 3, 4, 5, 6, 7번을 모읍니다. 3번 하고 2번입니다. 아유 진짜! 3번 송지호! 3번 송지호! 3번 송지호! 유아! 우하! 우하! 와! 와! 진짜? 아 정말? 찍은거야? 너 찍은거야? 나 찍었어. 찍었어. 완전 황민이 성적 줄어들고 있어요. 찍었어 완전 황민이 성적 줄어들고 있어요.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. 지효 3번 확인합니다. 3번. 야 저 3번이라 찍었는데. 남아계신 분들의 우승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. 남아있는 번호가 필요 없어요. 아니 우승 안해도 괜찮아요. 성민주씨가 맞출 번호 추첨하겠습니다. 5번. 5번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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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. 5번. 이광수. 이광수. 나 안녕. 나 5번이야? 안녕. 나 5번이야? 나 5번이야? 진짜로? 당국 법이 나왔어. 그렇지요. 진짜 잘해. 나 9번이라 하하하. 그리고 참. 아 진짜로? 당국 법이 나왔어. 그렇지 해요. 지금 나 이 뿜ski assign! 아 진짜로? 그렇장님 나 이깁니까! 근데 그거 봤어. 기린. 맞네. 야 이 세 분이 한 분이 우승이네. 자 이제 다시 전비선 씨 차례입니다. 4번. 4번. 결정하셨나요? 다섯 되겠습니다. 5, 4, 3, 2, 1. 아하하하. 5번. 5, 4, 3, 2, 1. 악마. 5, 4, 3, 2, 1. 감사합니다.